생무단이 들어가 있어서 한방케어 샴푸, 그리고 한방케어 컨디셔널도 들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지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이제 옛말이 됐죠. 요즘에는 1년만 지나도 금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10년 넘게 사랑받아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쓰시면 됩니다. 바로 애터미의 헤어 제품인 생무단수, 한방에어 샴푸, 한방에어 컨디셔너인데요. 눈만 뜨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탈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터미 생무단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의 두피 케어 기술이 집약된 이 생무단수는요. 한방 케어 샴푸, 그리고 한방 케어 컨디셔널도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은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뿌려서 흡수시키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판테놀, 살리실릭 애씨드, 그리고 멘톨, 발효 한방 성분까지 아주 듬뿍 넣었기 때문에 샴푸에 두피에 뿌려서 꾹꾹 마사지만 해주셔도 헤어케어가 됩니다. 생무단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두피가 생생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이 생무단이 들어가 있어서 생무단수와 함께 쓰면 더 좋은 한방 헤어샴푸, 그리고 한방 헤어 컨디셔너 라인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한방 헤어샴푸입니다. 클렌징 첫 단계인 샴푸답게 자연유래 복합 세정성분을 함유한 쫀쫀하고 탄력있는 거품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이제 이 말끔해진 두피에 약산성 밸런스를 맞춰서 아주 건강한 컨디션으로 준비시켜줍니다. 여기에 애텀 생무단과 HGSC 컴플렉스 함유로 모발에 영양분이 듬뿍 들어가니까 윤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을 더한 양이온 폴리머 성분 안정화로 모바일 컨디셔닝 효과까지 아주 톡톡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샴푸 하나로 두피뿐만 아니라 머릿결 관리까지 한 번에 끝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애터미가 아니죠. 한방 헤어 컨디셔너 제품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 복합체와 모바일 코팅 성분이 함께 체계적인 모바일 관리를 도와주는데요. 잔뜩 성이 나서 뾰족뾰족 모가 난 큐티클들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생무단에 비롯한 다양한 영양 컴플렉스가 큐티클에 쫙 달라붙어서 건조 후에도 광택과 윤기가 감도는 머릿결을 완성합니다. 사용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샴푸와 컨디셔너 제형이 꿀이 흐르듯이 고영양감의 제형이라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샴푸는 거품이 엄청 풍성해서 쓰고 나면 개운한데 머릿결은 뻣뻣해지지가 않고요. 컨디셔너는 손으로 빗으면서 헹구는데 너무 부드러우니까 손에서 머리카락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올 드라이 한 다음에요. 이 생모단수를 두피에 쫙 뿌려서 꾹꾹 눌러 마사지 해주시면 두피의 볼륨은 살고 머릿결은 촤라라라라. 와 두피랑 모발이 이렇게 후광하는구나. 이게 진짜 셀프케어구나 하실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좀 질릴만도 한데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 바로 기술력과 성분에 있었네요. 우리 엄마들이 좋은 제품 쓰면 딸들은 꼭 똑같이 따라 쓰죠. 그만큼 좋은 제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느끼는 게 똑같으니까요. 애터미 생모단수와 한방 헤어샴푸 그리고 한방 헤어 컨디셔너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나의 두피와 머릿결 관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헤어케어의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지원이었습니다.